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놀라와 내 마음 내 마음 붙잡아 주시네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놀라와 내 마음 내 마음 붙잡아 주시네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.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을 한걸음 한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